어 정말로 향시 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확 땡길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가수 표시나는 가수 자 가수 표시나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를 꽃 잡아 나를 꽃 잡아 한숨은 들였다고 그리 쉽게 부모 바로 포기하지마 나를 꽃 잡아 나를 꽃 잡아 돌아서 비만 매느날 알알아 그런거야 기다리고 있잖아 하고같이 하고같이 감서리 비만 사랑이란 우리 도리 Hernandez 요즘 여자 그런것이 SUBSCRIBE 날 놓치면 땅을 지면 후회할 거야 날을 매일 후회할 거야 사랑합니다 날을 거치면 날을 거치면 날라랄라랄라 날라랄라랄라 날라랄랄라라 나를 꼭 잡아 나를 나를 꼭 잡아 한두 번 죽였다고 끝이 쉽게 비로바로 포기하지 마 나를 붙잡아 나를 붙잡아 돌아서지마 널 나라의 흐른 모양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머지 나머지 강설이지 마 사랑이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요즘 여자 그런 것이 매력이에요 나를 붙잡아 사랑하면 행복할 거야 두고두고 행복할 거야 사랑이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요즘 여자 그런 것이 매력이에요 나를 붙잡아 사랑하면 행복할 거야 두고두고 행복할 거야 두고두고 행복할 거야 이야 멋있습니다 멋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